맨 저쪽에 있는 건 버드나무 같은데? 버드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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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드나무. 멀리서 봐도 저거 무슨 나무다? 이파리 없어도 나무 가지만 보고도 알죠. 나무 이파리가 없는데? 버드나무? 사과, 이거? 사과,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? 실과? 야, 나 정말 버드나무 사과, 너무 반전이 많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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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뭐지 이게? 실과. 아니, 잠깐만. 베나무, 베나무, 베나무. 베나무, 베나무 맞겠지? 베나무 맞겠지? 베나무 맞겠지? 과연? 실과! 실과! 이게 뭐지? 잠깐만, 오늘. 아니, 이거 뭐야. 닭이 할 말이 없네. 닭이 사진 지금 못 찾고 있어요. 닭이 신명 조화를 낳고. 닭 사진 없어요, 지금. 사과나무에. 그러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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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예, 조금 단나무. 아, 밤에? 단나무. 아, 밤에? 아, 밤에? 아, 밤에? 아, 밤에. 아, 밤에. 아, 아, 오늘 이렇게 흔들었죠? 아니, 뭐. 아니, 뭐, 이게 뭐야? 아니, 왜 이렇게 한다고 너무. 형, 형, 형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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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마지막. 저건 모르겠어요. 아, 선생님. 지금도 다 모르겠지. 아니, 진짜 모르겠어요. 아니, 이거 제게. 아무거나, 이제. 아무거나, 이제. 가까이서. 어차피 다 모르겠지. 아니 근데 뭐 하나 얘기해 주세요. 뭐 하나라도 그냥 뭐 하나 얘기해 주세요. 찍어봐요 그냥. 나 살구맞아요. 살구맞아요. 밑에서부터 가지가 올라간 걸 보고. 아니 근데 있잖아. 선생님 얘기했다 모르겠다. 선생님 저게 버즈나무 아닐까요 버즈나무? 아니 아니. 바수나무랑 기다 바수나무. 저거 살구 같아. 배나무. 저거 배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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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나무. 밟이 저렇다고? 이쪽에 밤나무지 뭔. 아니 밤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생겨. 아 좋은데. 집어넣는데. 아니 밤나무인데 자꾸 딴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. 밤나무 저거 어떡하지 그죠. 선생님. 칠면조하고 닭을 정확하게. 찾았어. 닭을 정확하게. 찾았어. 그건 그렇게 가까이 찍은 거야 아니에요? 아니지. 선생님 앞에서 찍으면. 아니야. 선생님 앞에서 찍으면. 아니 이 말이죠. 앞에서 찍은 거야. 야 미치겠네. 내 얼굴이 찍으면 어쩜 그게 나와요. 각이 나은 아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저거. 많이 커. 그래 왜냐면 요 받침대가. 딴 거는 요 중간까지 올라왔는데. 요 밑에. 밑에만 봐야 돼. 그게 내가. 아 참. 아 진짜 대박. 응. 다 봤지. 네 네 네. 물러지껴어요 그걸 알고. 돌아오시라고. 네 네 네. 과거 나무는 너무 실망했는데. 어디 하나를 못 맞춰. 방송하시길 잘하셨어요. 그렇지. 네. 빨리. ㄱㄱㄱ